반갑습니다. 박경진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박경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목욕 역을 맡은 김민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는 남자에서 변실장 역을 맡은 김희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동건이 형, 그렇게 생기면 어떤 기분이에요? 어.. 뭐.. 나쁘지 않아요. 난 울어도 예쁘다고 생각해요? 울면 얼굴이 부어요. 막 눈도 촘촘 부어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. 앞에 봐주시고요. 하나 둘 셋 부잉! 파이팅 한 번 해볼까요? 동네아지 코코 부끄리겠습니다. 자, 파이팅!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